바람으로 파도에 물결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걔네가 전 세계를 다 여행을 하다가 뭐 양양 바다, 포르트럴 나자레 바다 그 해변 코앞에 부서져요. 그 파도가 여행을 하다가. 그 마지막 여행을 그 파도가 끝나는 그 여행의 종점지를 같이 우리가 색칠을 해주고 심보미터 파도에서 잘못 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파도의 꼭대기 밑에까지 우와 하고 던져지는데 빵빵빵빵빵빵 하는데 그게 진짜 코를 뚫고 숨을 참고 있어도 물이 확 들어와요. 일어났냐 못 일어났냐로 서핑을 한다 못한다를 결정을 짓더라고요. 그게 아닌가요? 포르투갈의 작은 도시 나자레에는 아파트 8층 높이의 파도가 들어오는 해변이 있습니다. 전 세계 정상급 서퍼들이 이 집채만한 파도를 타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여든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중에서는 이분이 최초로 나자레 빅웨이브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11년차 국가대표 서퍼 조준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저는 나자레 파도에 그리고 10년 넘게 파도에 중독돼서 중독자로 살고 있는 서퍼 조준희입니다. 네 서핑 중독자 네 서핑이라고 하면은 파도타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얘기 나누기 전에 직접 서핑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네 레인보우와 유튜브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꾸리꾸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네 춥죠. 이때 언제인 거예요? 이거 한 2주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추운 날씨에도 서핑을 해요? 네 추워도 그렇게 단단하게 춥지 않게 옷을 입고 근데 잘 못 타는데 저희 눈에는 다 잘 타 보이는데 엄청 추워서 덜덜 떨면서 탔던 것 같네요. 양양에서 그러면 사계절 내내 서핑 타는 게 가능한 거예요? 네. 사계절 내내 할 수 있죠. 그럼 언제가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가을 겨울 봄이 강원도 양양은 제일 동해쪽은 좋고 남쪽은 여름에 좋고 서쪽은 바람 불면 좋고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라 어디든 좋습니다. 언제 가든 어디든 어디로 가든 좋다. 좋은 날에 좋아요. 그거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좋은 날이 오도록 기다려야 되는군요. 서퍼라고 하면 취미의 한 종류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제작진 중에서도 주말마다 서핑을 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그냥 취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직업인으로서 서퍼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고 근데 그런 거죠. 친구들이랑 약속하고 여자친구나 했는데 갑자기 파도가 좋아. 그러면 아 지금 이번 주에 뭐가 있어 하고 파도 타러 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갑자기 속보가 떴어. 휴가 중에 그러면 이제 출근하는 거고 이런 느낌인가요? 근데 그게 일을 해야 돼서라 요거다 그냥 서핑이 그렇게 좋아서 중독돼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하고 지금 계속 타는 모습 띄워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서퍼는 뭘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시나요? 그 질문을 저도 되게 많이 요즘 해보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물어보고 뭐가 서퍼냐 한 번 타본 사이에 서퍼냐 기준이 없는데 제 개인적인 저는 파도를 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파도라는 애들이 이제 저는 의인화를 많이 해요. 근데 파도라는 애들이 저 수천 킬로 수십만 킬로미터 수십만 킬로 떨어진 데서 거기에서 생긴 어떤 바람으로 파도로의 물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걔네가 전 세계를 다 여행을 하다가 뭐 양양 바다 뭐 포르투갈 나자르의 바다 그 해변 코앞에 부서져요. 그 파도가 여행을 하다가 그 마지막 여행을 그 파도가 끝나는 그 여행의 종점지를 같이 우리가 색칠을 해주고 그거를 멋있게 타주는 게 이제 서퍼 역할인 것 같아요. 아 파도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해주는 직업이요. 네. 파도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해주는 네. 지금 인터뷰 들으시면서 반현님이 그럼 돈은 어떻게 버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보내주시네요. 네. 돈 버는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누나는 멍게를 따서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저는 되게 운이 좋아서 광고 같은 걸 찍은 적도 있었고 코칭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양양의 제가 나자레를 다녀와서 느낀 거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의미로 공간을 좀 만들고 있어요. 서핑하우스 게스트하우스와 서핑스쿨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많이 하고 서퍼마다 다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계신데 그렇죠. 그치만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매력적인데 평범하진 않은 직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경영학과 학생이셨다고 들었거든요. 언제죠? 그게 어쩌다 어떤 연유로 갑자기 서퍼가 되신 건지 궁금했어요. 그때 무슨 서핑을 한번 체험해보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저는 되게 쉬울 줄 알았거든요. 아 바깥에서 봤는데 파도 사이즈가 핸드폰만한 거예요. 스마트폰만한 사이즈의 파도인데 20cm, 30cm? 저걸 왜 하지? 이랬어요. 한국에서 무슨 서핑이야. 근데 제가 막상 그걸 타보니까 심정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잘 탔어요? 처음부터? 못 탔어요. 그래서 오기가 생기고 와 도대체 파도가 뭐길래 해서 이제 그때부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시험 보는데 이제 기말고사 시험 보다가 아 좀 너무 계속 생각이 나서 나는 파도를 더 타봐야겠다. 그래서 교수님께 이제 편지를 시험지에 쓰고 네 그러고 아 중독의 증세네요. 그때부터 네 서핑이란 걸 하기 위해서 서핑스쿨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열정페이로 그때 일을 했죠. 그러면서 서핑이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핑을 잘 해서 내가 재능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서핑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안 돼서 안 돼서 그게 자꾸 시험을 보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때 이제 시험지에 그렇게 쓰고 나가신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10년 전에 네 근데 어떻게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미래의 방향 자체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지가 궁금해요. 확신이라는 게 확신이라는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거 의심조차 없었고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뭔가 궁금하니까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서핑을 지금 11년째 그러게요. 아직도 중독돼서 나와야 되는데 해오고 계신 건데 그 이후의 활동을 살펴보면 진짜 대단해요. 인도네시아, 호주 이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서핑을 배우고 서핑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따로 있구나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네, 선발전이 있죠. 어떤 식으로 치러지나요? 서핑 대회가 열려서 파도가 좋은 날에 대회를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몇 명 딱 뽑는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나요? 첫 대회 때 우승을 했죠. 그러면서 국가대표로서 대회를 나가는 게 제가 처음으로 나갈 수 있었고 나중에 주장까지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보면서 이게 진짜 중심 잡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었거든요. 서핑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서 뭔가 체조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서핑을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가요? 어떤 사람이 잘하나요? 되게 많은 분들이 아나운서님처럼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핑 해봤냐 물어보면 어? 너 일어났어? 맞아요. 일어났냐 못 일어났냐로 서핑을 한다 못한다를 결정을 짓더라고요. 그게 아닌가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도 이렇게 제가 가르쳐보거나 하면 이렇게 마동석 배우님처럼 건장한 남성분보다 운동 잘하는 분들을 여리여리한 여성분들이 훨씬 잘하세요. 운동에 원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낄 때 서핑은 감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성? 단순히 운동 능력보다. 서핑은 감성이다? 저는 완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왜요?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파도를 생명처럼 볼 수 있고 뭔가 이 파도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서핑을 배웠다면 그냥 일어나는 것만 해요. 파도를 본 거랑 상관없이. 근데 우리가 파도타기지 보드타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파도를 보는 방법을 저는 많이 알려드리는데 파도를 보는 그 눈은 정말 뭔가 자기 마음을 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을 때는 조금 감성 풍부한 여성분들이 훨씬 더 잘 배우셨던 것 같고 남자분들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처음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야 그때부터 파도가 보여요. 막 힘으로 해보겠다. 이러면 안 되는군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오기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겨우 20cm 되는 거 내가 이겨보겠다.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나는 파도가 주는 거를 선물처럼 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 서핑이라는 걸 제대로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그런 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도를 보는 감성 네요. 운동신경은 정말 없지만 그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파도를 탈 때 네. 그렇게 10년 동안 파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타시기도 하면서 얼마 전에 얻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게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나자레의 빅웨이브를 탄 한국인 최초 서퍼라는 타이틀이거든요. 근데 사실 나자레를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곳인가요? 나자레는 이거 얘기하는데 10분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자레는 세계에서 제일 큰 파도가 온다면 거긴 나자레일 거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지리적 특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 안에 나자레 캐니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5km가 넘는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 같은 건데 물 밑에 있는 거죠. 그랜드 캐니언의 3배 깊이예요. 그것 때문에 파도의 유속이 다르게 오면서 엄청나게 큰 파도가 만나면서 두세 배로 더 커져요. 그래서 정말 쓰나미 같은 파도가 이 세상에 오는 유일한 곳이 나자레예요. 제한 아닌가요? 무서운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파도를 탈 수 있는 뭔가 원피스 보물이 있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계 서퍼들한테는 뭔가 꿈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전세계 서퍼들에게 꿈의 장소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꿈일 수는 있지만 모두가 목숨을 걸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타다가 목숨을 잃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지금 안 그래도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웅장하지만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이게 아무나 도전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어떻게 준희님은 나잘의 빅웨이브를 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한 500일 전에 한 제작년 8월 정도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해병대 연평도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디 풀 데도 없고 평소 같으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서핑으로 때우는데 부대에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파도 타고 싶다 이 생각이 너무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그런데 제가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서 있던 곳이 아파트 8층 높이에 호텔 8층이었어요. 테라스에. 근데 막상 뛰려고 딱 하다가 머릿속에 탁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죽을 바에는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것처럼 나자레라는 데는 아파트 8층 높이에 파도가 온다더라. 내가 지금 서 있는 데랑 똑같더라. 그럼 너 가서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바에 한번 도전은 해보자. 근데 그걸 위해서 준비를 죽어라 했는데 맨날 숨을 참았거든요. 근데 숨을 참을 때마다 살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도전이 어쩌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강렬하게 만들었네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파도가 오는 곳을 간다는 그 꿈이 저를 살린 거죠. 지금은 누구보다 살고 싶고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나자레의 파도가 준희님을 또 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동안 파도를 타면서 여행을 해왔잖아요.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해줬는데 어찌저찌해서 이번엔 파도가 저한테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 나자레로 끝나는 그 파도들 걔네를 내가 한번 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자레 파도를 타러 갔는데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잖아요. 위험한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죠. 정말 위험했던 순간? 네. 있었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거기를 타려면 팀 구성이 필요해요. 한 명의 서퍼가 있으려면 빅웨이브 서퍼 한 명당 제트스키로 날 살려줄 수 있는 사람 한 명 그리고 그 제트스키가 전복됐을 때 또 다른 제트스키가 와서 또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밖에서 제가 타는 거랑 제트스키 상황을 이렇게 상황을 봐주는 스포터 그래서 세 명과 제트스키 두 대가 꼭 필요해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됐을 경우는 1억과 인명피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팀원들이 다칠 수도 있는 거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 팀이 없었어요. 저는 나자레를 그냥 너무 가고 싶었고 맨땅에 헤딩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10미터가 나자레에서 10미터 넘는 파도가 오면 거의 룰처럼 누군가 붙어야 돼요. 제트스키 이런 팀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냥 했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도와주게 됐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근데 아직 팀이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팀 없이 그냥 타다 보니까 한 15미터 정도 파도가 온 날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잘 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계속 7미터, 8미터 이런 것까지 탔으니까 그래서 10미터 넘어도 어? 타지네? 15미터 넘어도 타지네 했는데 15미터 파도에서 잘못 넘어져버린 거죠. 음... 그래서 그 파도의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부와... 하고 던져지는데 빵빵빵빵빵빵빵 하는데 그게 코를 뚫고 숨을 참고 있어도 물이 확 들어와요. 막 집어넣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거 구명조끼를 딱 폈어야 되는데 이게 한 3만원 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3만원이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냥 애초에 구명조끼를 항상 안 폈어요. CO2가스를 그래서 그냥 아 이번에도 그냥 참으면 되겠지 하고 있다가 진짜 영원히 말리는 거예요. 영원히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파도를 6개, 7개를 만나면서 그 그때 거의 블랙아웃 의식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위험한 순간까지 그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진짜 물 안에서 던져지면서 아 제발 제발 이게 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 제발 이게 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 신한테 기도를 했죠. 마지막이라면 진짜 그게 마지막이에요. 파도? 마지막 파도? 파도가 더 안 오고 아 진짜 6, 7개가 연속으로 오는데 8개가 왔으면 전 정신을 잃었을 것 같은데 음 왜냐면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살았죠.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꿈이 이렇게까지 내가 간절하게 살고 싶구나. 음 그때 완전히 느꼈던 것 같아요. 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쉽지 않은 경험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다시 태어나도 과연 서퍼라는 직업을 택하실까를 물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10년차 나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묻는 끝 질문인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과연 다시 태어나도 해보고 싶으실까? 제가 알아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나요? 본인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서퍼를 택해서 나자레를 선택해버린 사람이 됐으니까 네. 어쩌면 서핑을 모르던 때로 돌아가는 게 이제 상상이 안 되긴 하네요. 다시 태어나면 택하시겠다? 그때 저를 믿을게요. 그때 나의 선택을 믿겠다. 지금은 정말 서핑에 푹 빠져서 사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간단하게 전해주실까요? 이거 아직까지 고민 중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서핑을 서핑하우스를 이번에 열고 누군가한테 계속 서핑을 알려주면서 뭘 하고 싶은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느끼는 파도를 제가 사랑하는 파도타기를 이 파도를 보여주는 거에 되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일어서라 이게 아니라 파도란 이런 거고 이런 느낌이 있어. 제가 느끼는 거에 10%만이라도 느끼게 해줄 수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뭔가 그런 걸 선물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다큐에서 봤는데 내일의 파도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오늘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의 파도가 궁금한 사람은 오늘 죽지 않는다라는 멘트를 끝으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주세요. 안녕. 안녕.